제가 운전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물 늦게 열어. 물 늦게 열어. 바로 열었어. 여기서 내가 형이 아니잖아. 나를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못해. 딩동댕 나왔어. 댕댕댕댕. 돈이 좋다, 돈이 좋아. 해군이 뭐야? 뭐야? 우와. 아니, 저게 어디예요? 해군. 베이비 우. 베이비 우. 너의 가슴. 이야. 이야. 우와. 우리 집이 저리 가라죠? 우와. 야, 빨리 돌려놔. 야, 빨리 돌려놔. 야, 빨리 돌려놔. 맞아, 너 이런 애였지? 맞아, 너 이런 애였지? 앞에 죽네. 이야. 벌고 볼 일이다, 정말. 왜 벌 벌고. 울렁거려. 꿍이 형 어디 있어? 꿍이 지금 숨어 있어, 여기 밑에. 무서워서? 응, 응. 아마 안 나올 거야, 지금. 아, 고양이 개의 집사구나. 반려견과 있어요. 꿍이. 무서워서 그렇구나. 무서워서. 근데 형 진짜 잊어서 집에 오네, 집들이를. 야, 집 좀 보여줘 봐. 뭐가 뭐야? 일단 여기 거실이고. 그래, 보인다. 그래, 뭐. 그냥 여기 이제. 그냥 아일랜드. 야, 아일랜드 식탁도 좋아. 우와. 그냥 다르네. 완전 다르네. 여긴 약간 윤혥인데? 내가 형한테 얘기했잖아. 여긴 윤혥 스타일이야. 우리 집은 약간 LA 스타일.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그렇지. 맨하튼. 좋다. 내가 다 뿌듯하네. 그치? 뭐 여긴 안 쓰는 방들. 너 밥 안 먹었지? 어, 안 먹었어. 앞에 일정 있었어? 어? 어, 나 스케줄하고. 나 오늘 첫 방이야, 형 어드바이스. 알아, 알아, 알아. 너 집에 다진 마늘 있어? 몰랐지? 민트. 다진 마늘. 참기름. 참깨 당연히 없겠지. 아니 무슨 초장볶배처럼 요리를 가져가. 안 먹었지? 네. 2005년부터 알고 지냈고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가기로 앞두고 있어서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제가 잘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번 달 31일. 어? 어? 다음 초요? 어? 저렇게 좋은 집을 두고? 아이고. 내가 담고 오게 하겠네. 왜 이렇게 화나게 웃으세요. 네가 하나 오고 있는데,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형이,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분생을 6년 한 거 그냥, 3년 떼줄게 그냥. 하하하하하하. 조져보자. 우와, 뭐야? 너 좋아하는 참깨. 아, 뭐하려고? 참깨. 이거는 김소희 셰프님인데, 참깨. 참깨 타다키 한다고? 야, 진짜 너의 한계는 어디니? 아, 콩이가 나오면 좋은데, 잠깐만. 뉴욕 콩이. 어? 콩이 어디 갔어? 잠깐만, 데리고 올게. 어디 갔어? 방에 간 거 아니야? 방에 간 거 같아. 아이, 귀여워. 너무 예쁘더라, 재식아. 아이, 너 진짜 귀엽네, 통통하니. 장화 쉬는 고양이처럼. 되게 뚜글뚜글한 거지? 응. 뭐야, 우리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민 씨가 키 씨 집에 놀러 온 거잖아요.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러진 않아요. 그 아이는 제가 챙기게끔 만들어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손이 가는구나. 네, 네, 네. 꽁아. 꽁아. 손? 손을 안 해주네. 손? 오이치.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장화지야?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하는 거. 꽁. 뽀뽀. 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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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떻게 할래. 너와 나뿐인 게임에. 룰을 좀 정하자고. 도와줄까요? 응. 아유, 형 근데 형도 바쁜데.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내가 사실 뭘 해줘야 되는데. 됐어. 어, 나도 사실. 밑에만 약간 씬닝이라고 하나? 저 느낌. 아유, 잘하는 거 봐. 야, 나 이거 식당에서 하나 봤지. 이거 이렇게 만든구나. 너무 덜 익은 거 아니야? 아, 이거 해초로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해초로 먹는 거예요. 아, 그래? 더 익으면, 처음에 저거 더 익으면 안 썰려요. 저번에도 맛있었잖아, 형 해초인가 보지. 딸기, 이번 달 마지막이거든? 어. 겨우 구했다, 야생 딸기 안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게. 없으면 없는 대로. 형 밖에 보면서 먹어. 무슨 탁월 위에 있는 레스토랑 같아.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와. 어떻게 먹냐면. 숟가락을 하나 들어. 그 다음에. 얘를 하나 얹고. 여기 당귀. 당귀 입 있지? 이렇게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단풍처럼 생긴 거. 그런 거랑. 뭐 상추나 뭐 좀 더 먹고 싶은 거나. 쪽파나 좀 올리고. 딸기 하나. 빈트 하나. 청양고추 하나. 계속. 음. 음.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저 집은 조명이 필요 없다. 저거 포스터 같은 걸로 붙여놓은 것 같다, 저거. 두 개. 근데 형. 형은 미식가야 확실해. 이런 요리를 좋아하잖아. 형은 그러니까 조화로워. 맛이 형이 좋아하는 건 다. 음. 음. 뭐 그러면서 매우면서 이렇게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얘 때문에 단맞아. 이게 조화로워. 내추럴 와인인데 샀어. 오다가. 조금 달달한 거 좋아한다 그래서. 형 안 먹을 거지? 나 피카와 대리 불러줘. 알았어. 알았어. 응. 그럼 원래는 이건데. 김혜원 님은 군대 가기 전에 저렇게 송별이 안 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보내주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마음 편하게. 야 별일 없을 거야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아 귀여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다. 오늘 컴백 못 하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야 내가. 맛있다 형 진짜 맛있는데? 뭐 얼마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뭐야? 아 형 이거? 비용 나? 어. 왜 왜? 사진 와서 내 사진만. 이게 뭔데? 제가 진짜 안 하다가 이번에 이 사고 정리를 했는데. 저 폴라로이드 사진집을 6년 만에 발견했어요. 저게 무슨 폴라로이드인데요? 제가 찍었던 거. 예전에 멤버들 찍어주고. 해외 가면 찍어주고 했던 거. 저거 봐. 나 열아 없을 때야. 어머머. 이게 키 회원님이에요? 네. 다.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저때 돌아다니는 회원에서. 그러네. 멤버들이 있네. 응. 애기 때 다. 아이고. 저는 그 사진 봤을 때 울컥해서 눈물이 왔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태민이도 울컥할 것 같고. 뭔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오우기지? 와 형 어떻게 이걸 갖고 있어? 나도 한 6년 만에 본 거야 이거를. 아 진짜? 어. 이삿짐 정리하다가. 진짜 대박이야. 근데 형 SNS에 올린 거 봤어 이거. 그래서. 와 어떡해 미쳤다. 안 올린 게 더 많아. 아 진짜? 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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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오우. 어린 거 봐봐. 숙소사인데. 형 이거 한참 찍을 때 나 속으로 되게 짜증 났거든. 나 속으로 되게 짜증 났거든. 사실. 야 여기 한 번 봐봐 여기 한 번 봐봐 이러니까. 아 사실. 귀찮게 부른다고. 저희는 왜 이렇게 일을 사서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야 돼 옆에. 사서 어울려. 와 연습생 때다. 그 일곱 명 있는 거 사실. 그치 그치 기억나지 그거. 제가 2005년도면 중학교 2학년 때. 태민 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뼛고 시군까지 안 해 고치네. 초등학교 5학년? 네. 누나들을 탈래요. 이분이 너무 애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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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기야. 태민 씨 너무 애기야. 아이 키도 완전 애기야. 잠깐만요. 혜연이. 무슨 애기를 데뷔를 시켜가지고. 너무 아이 컸다. 눈썹이 민 거야 이거. 아 이쪽이야? 네. 눈썹이 원래 진짜 진해. 잠깐만. 여기지 민호 씨. 최민호 어떡할 건데. 민호 씨도 너무 애기 같아. 민호는 뭐 그 얼굴이 그대로인데. 진짜. 진짜 나보다 더 얇아.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 17, 18, 19 이럴 때. 진짜 이뻤어.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대때 남자들이 스킨 다 입었잖아요. 저거 때문에 수원역 가면은 스킨 위에 다 적어 있고. 네. 파이타 파이타 파이타. 파이타 파이타. 포바닥 빼가지고 신고. 우와 미쳤다. 근데 내가 그냥 저걸 막 적어놨었더라. 응. 와 이거 다시 해야겠다 형. 뭐를. 다시 찍어야겠어. 응 응 응 응. 그러니까. 난 이게 10년 갈 줄 몰랐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흘렀어. 진짜. 나는 근데 어릴 때. 신화 형들 보면서 되게 막. 격차 심하잖아 우리랑 나이 차이가. 연차도. 근데 그걸 그럴 거 같아. 진짜 다른 애들이 우리 보면. 아니네.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트레저라고 그 팀이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데뷔했는데. 몇 년생이세요 이랬는데. 04년생이라는 거야. 그니까. 데뷔했을 때 네 살이었던 거지. 근데 걔가 이제 데뷔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야. 와 11살자 진짜. 미성년자이긴 하네. 그래도. 그러면. 나는. 얘네한테 지금. 룰라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딱 그거 아니야? 룰라?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4살 때 룰라가 나왔으니까. 공사 년생이 지금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데뷔를 했다니까. 아니 그 친구가 18살인 거예요. 지금 그 친구 태어났을 때 내가 대학생이었더라고. 공사 학번이고 너무 추억받은 거야. 공사 학번이고 너무 추억받은 거야. 근데 광규 형님.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 그렇게 말하자. 이거 갖고 왔어. 뭐야? 오늘 내가 다 해주는 날이야. 그니까 형. 송배를 제대로 해주네. 룰라 룰라 룰라. 아유. 야. 이거는 날아오는 자체가 옛날 사람이야. 그래? 아 그럼. 왜 저게 대명상 아니야 이벤트에? 아유. 아유 좋아. 뭐야? 어우. 알지? 어 이거 그거구나. 어 깔창인데. 쿠션. 쿠션인 거. 요즘은. 립밤으로 쓰고. 이거는 하나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기름종이? 기름종이? 아니. 미장크림. 필요한 거다. 아유. 아유. 저는 다녀왔고. 막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 그렇게 기분이 편하지는 않죠. 저는 동시에 세 명이나 군대 있었잖아요. 멤버가. 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아 맞네.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딘가에 이 친구들이 같이 복무하고 있다는 그 기분이 굉장히 안정감을 들게 하는데. 세민이는 그렇게 기댈 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걱정됐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형의 마음이다. 신경 써가지고. 역시 꼼꼼하네. 이거 그거 해보자. 요즘 외국에서 그거 되게 유행하잖아. 아빠랑. 왜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똑같은 포즈로 이렇게 와. 넌 되게 찍기 싫어했어. 나? 아니야. 맞잖아. 내가 니 원곡으로. 찍기 싫어했어. 저때도. 살짝 억지 느낌이어야 되지? 됐다. 켜놨어 다시. 됐다. 자르면 되겠다. 오야 비슷하다. 어디 봐봐. 너무 깜짝 놀랐어. 비슷하셔. 비슷해 비슷해. 야 비슷하다. 오히려 지금이 나는데? 지금이 나는데? 지금이 나. 지금이 나. 백배라.